너희 둘이 왜 이렇게 요즘 자주 붙어다니니? 네리와 레오 뭐라고? 그랬어? 그랬대요 여러분 네리 방금 변명했어요 두식이 반씩 보이네요 레오한테 하지 말라고 이 자식아 어휴 알았어요 형님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앞으로 어우 깜짝이야 두식스 놀랐어 형이 뭐라고 그랬어? 운동장으로 신났어 두식스 표정도 봤구요 애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천하재의 소슴도식이 저렇게 즐거운 개로 변했어요 늘 세상을 두려워하던 애가 그나저나 이 집 나간 자동 잔디깎이는 언제 집에 돌아오려나 그래? 네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멘 밖에서 싸고 들어와 포리야 내가 그 위에다 커버링 해야지 도써 초등학교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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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